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매매 두 가지 매매 두 가지가 뭔데 2006년 1월 이후부터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시했을 때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하고 매매목록에 관한 얘기를 했고 상속도 두 가지 단독신청이고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 상속등기 안된다 유증도 두 가지 공동이고 공동인증이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수용 얘기에요 수용도 뭐에요 수용하는 세 가지 문자 세 가지 문자 그 세 가지 문자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미등기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보존등기한다고 했어요 미등기는 뭐에요 미등기는 보존등기해요 이미 등기된 부동산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토지를 수용할 때는 만약에 뭐에요 이 지금 뭐에요 토지 수용이 성질이 원시치득이라고 해서 종전의 보존등기를 없애버리고 다시 보존등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뭐에요 자 지분 쪼개기 해갖고 뭐에요 입주권 때문에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존등기 그대로 살리고 뭐 한다는 얘기에요 잊었는게 해준다 나도 뭐 먹을게 왜냐하면 그 그 그 지금은 법이 좀 강화됐지만 막 그냥 뭐에요 그냥 죽은 나무 사여갖고 수용하는데 나뭇갖도 받으려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등기일 때는 무슨 능기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소유권 이전 능기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이전 능기 형식으로 자 이전 능기 형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뭐에요 기업자가 기업자가 뭐에요 자 이렇게 기업자가 뭐하는게 이거 단독 신청하는거에요 단독 신청이다 근데 만약에 기업자가 국가 기관 있죠 관공사라면 뭘 한다는 얘기에요 자 촉탁등기다 그래서 우리가 촉탁해요 촉탁 촉단하라 수소 이전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무슨 그 세종시로 뭐에요 그 자 정보총사 이제 이전하고 막 그럴 때 세종시 뭐에요 신도시 만든다고 정보총사 만들고 간다고 뭐에요 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갖고 어 이런 구호 있죠 수소 이전을 뭐라는게 촉단하라 아 수소 이전을 수도 이전을 촉단하라 이렇게 그렇게 연상에서 했던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 되는게 뭐에요 촉탁과 단독이다 아 촉탁과 단독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43페이지 그 단독 신청과 촉탁 그래서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 기업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체가 권리자일 때는 뭐에요 국가 지방자체는 지체 없이 촉탁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엔번에 등기된 토지에 가려서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성질상 원시치득이지만 형식적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전 등기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 미등기일 때는 보존 등기는 뭐에요 자 미등기는 보존 등기 하고 기등기는 뭐라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거기 신청결자 등기 원인과 날짜에 등기 원인은 뭐에요 수용이라 하고 거기 원인 줄쳐보세요 수용이라 하고 수용 원인 날짜는 뭐에요 수용식이에요 재개리냐 아니라 뭐라고 수용식이다 자 수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원인증서에는 토지수용의 협의 협의 성립 확인서 있죠 재개서 있죠 협의 성립 확인서 이렇게 한마디로 협의하고 보상금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협의서가 원인증서이고 그 다음에 거기 공립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거기 협의 취득의 원인에 이런 얘기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써놨어요 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공공공지에서 예컨대 만약에 미군부대 만들라고 대출이 땡 수용하죠 어 근데 미군부대 미군들이 여기서 농사일 것도 아니고 그런 게 필요 없다니까 자 뭐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이 수용은 법률에 의해서 등기 안에도 뭐에요 등기 안에도 권리를 취득하고 팔아먹을 때 등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취득할 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수용은 대인증도 가능하죠 대인증도 가능해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수용의안 이전 등기할 경우에 명의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를 가름해서 부동산 표시 또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뭐에요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까 유언엔 증여를 할 때 유증을 할 때는 이분이 뭐에요 이렇게 자 1번 소위권 보존등기 갑이에요 이분이 뭐에요 사망하셨어요 유언엔 증여를 하고 자 그러면 이 유증을 이 유증을 누구한테 을한테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에요 누가 이 사람의 A라는 자식이 이분 돌아가시면 상속받으니까 얘가 진짜 소위권자에요 이 진짜 소위권자가 누구하고 을하고 뭐에요 이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해서 등기해주는 거에요 그럼 이게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이 공동신청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상속인이 공동으로 해주니까 등기관은 믿겠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에요 유기수용은 단독신청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위권을 주는게 갑이죠 자 누가 이 기업자 병이 기업자 얘 건데 기업자 병이 이 갑한테 뭐에요 갑한테 뭐해주고 이제 자 보상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사망했어요 사망은 뭐에요 의리란 자식이 뭐에요 자식이 자식한테 보상금을 주고 등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사망하시면 이 등기 아래 이 등기 아래 2번 뭐라고 수요권 이전 등기 원인을 수용을 해서 이렇게 병앞으로 등기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죽은 사람 밑으로는 단독으로 등기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당연히 뭐에요 공동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되요 이거 상속 등기를 누가 앞으로 해줘야 되요 이거 의랍으로 한 다음에 들어와야 돼 3번 이전 등기 뭐에요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원인을 뭐로 해서 수용을 해서 그러면 이해가 안하면 이거 뭐에요 대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지금 대의신청이 가능하다니까요 이 상속 등기를 대의로 하고 보상금 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뭐에요 이 상속 등기를 말싸하면 안 돼요 이걸 말싸하면 이 수용 등기를 못해오니까 자 그래서 거기 4번을 보자니 그래서 거기 수용 토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되 그 부동산 등기 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등기 있을 때는 직권 말싸 한다니 그래 줄 쳐보세요 그러나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효권 또는 수지 수용의 재결이 존속 연재되는 권리 이처럼 말싸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무슨 얘기냐 예컨대 아까도 얘기했죠 미군부대 만들라고 미군대출의 땅을 토지를 수용했어요 자 수필지 토지가 있어요 자 이게 전답이라고 하는 수필지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토지가 뭐 이 토지가 어디 큰 도로를 아니면 뭐에요 물을 끌어들기 위해서 어 여기 뭐에요 여기 이 타인 토지 인수 인수를 뭐에요 자 인수 물을 끌어들기 위해서 뭐에요 지효권을 갖고 있어요 이로운 권리에요 그러면 이건 굳이 뭐에요 지효권을 말싸 할 필요가 없다는게 왜 불리한게 아니라 이로운 요역지 지효권을 말싸 할 필요가 없다는게 승역지 지효권을 말싸야 되겠지 근데 그걸 그걸 그렇게 구별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요역지 요역지 지효권 능기는 자 남의 토지를 이용한 권리니까 자 말싸 할 필요가 없다는게 그 다음에 만약에 뭐에요 여기 이렇게 가스간이 이렇게 묻었어요 어 가스간을 공공공기를 위해서 자 타인 토지에 도시각성소가 자 이 구분지산권 탕립 땅배에다가 그러면 이 토지수용의 재개에 대해서 그것은 굳이 뭐에요 그 소멸시키지 말자면 말싸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건 잘 안나오니까 이해만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기 244페이지 있죠 244페이지 그 보충 그래서 토지수용에 의한 이전 능기를 직권으로 뭐에요 직권으로 어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말싸 하는거 있죠 어 말싸 할 등기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뭐에요 직권 말싸 불가능할 때 수용 개시를 이전에 상속을 수용 개시를 이전에 상속을 원인에 한 뭐에요 소유권 이전 능기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상금 주기 전에 상속에 의한 이전 능기를 먼저 했다는게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이전 능기 했으면 2등기 상속 등기로 그러니까 말싸 하면 안되지 왜 2등기 말싸 하면 못해오니까 돌아가신 분 밑으로 그렇게 단독으로 해보면 안되지 그래서 자 이렇게 상속 등기를 거쳐야 되니까 2등기를 말싸 하지 말라는게 그래서 말싸 대상이 아닌걸 했죠 그래서 일단 수용해한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 맞추면 무슨 등기하고 자 지효권과 지효권과 무슨 등기는 상속 등기 있죠 이 상속 등기는 무슨 대상이 아니라는게 이거 직권 말싸 대상이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 직권 뭐에요 직권 말싸 뭐에요 직권 말싸 대상이 뭐라고 대상이 뭐에요 대상이 직권 말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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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싸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자면 거기 뭐에 관한 얘기에요 여기 동그라미 5번에 재결 실효의 수요권 이전 등기 말싸 재결의 실효가 돼 실효의 수용이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수용해안 등기를 댄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국가가 뭐에요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토지수용의 있죠 수용회라고 하는걸 만들어 갖고 이 수용의 해갖고 이제 뭐에요 자 협의를 해요 그래서 재결에 의해서 실효가 됐다고 하는건 뭐냐면 공사가 중독됐다 공사가 중독됐으니까 공사를 안한다는 얘기죠 그럼 토지수용의 쌍가파에 수용한걸 뭐에요 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때는 자 그때는 뭐에요 그 이 이전 등기를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를 뭘 한다는 얘기니까 이걸 공동으로 말서한다 이제 그 얘기에요 공동말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에요 토지수용은 단독신청이고 촉탁이에요 근데 말서등기는 뭐에요 공동에 물론 신탁등기나 보존등기는 단독이지만 단독으로 신청하고 단독으로 말서를 해요 뭐 만 수용만 신청은 단독이지만 말서는 뭘 한다는 얘기에요 실효 말서는 수용 실효는 공동말서다 수용 실효는 뭐라고 공동말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요 수용 실효는 공동으로 말서한다 그렇게 이해되자 하여튼 그래서 자 수용에 대한 실효 있죠 실효 실효가 되면 이것은 뭐에요 공동말서다 공동말서 그렇게 봐주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그래서 모르라 그랬는데 거기 자 국가 및 지방자치한 채 해당하지 않는 등기 권리전 제결 수용 나오죠 수결 수용 얘기 나오면 당연히 뭐에요 소유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요 기억이 옳아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간 게 답이에요 1번이냐 2번이냐 4번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1번 2번 4번 그러면 디귿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니은이냐 니을이야 얘기죠 어 니은 디귿 니을 니은 얘기하면 거기 뭐에요 니은은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옥권 말서한다 그럼 저 말서한다 그럼 뭐에요 지옥권 등기를 말서한다 그럼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래서 니은은 빼야 돼요 니은은 빼야 되니까 4번 4번 탈락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디귿이냐 니을이냐 이게 자 그러면 일단 관공소가 공개처분해한 경우에 권리자의 청구를 받은 지첩시 공개처분해한 인한 뭐에 권리전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촉탁이 관공소에 촉탁 등기하는 거 맞겠죠 그래요 맞는 거니까 기억 맞고 디귿 맞아야 되겠죠 기억 디귿이 맞는 거 1번뿐이 없으니까 1번이 답이에요 등기 후에 등기상의 변경이 생겨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옳지 않을 때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등기 후에 등기상의 변경이 생겨서 등기 후에 등기상의 변경이 생겼다는 거 이게 등기를 하고 나니까 변경이 생긴 게 처음부터 변경이 생긴 건지 사후에 변경이 생긴 건지 그런 자체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광의의 변경을 협의의 변경과 경정하니까 무조건 경정 등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무슨 말이 빠졌냐면 등기상의 변경이 생겼는데 이게 전부인지 일부인지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변경상이 생기면 말소등기해야 될 것이고 일부라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애매모해요 자체의 말이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한 문장으로 바꾸려면 등기 후에 등기상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변경이 생겨서 실체 관계와 불일치 않을 때는 그때 하는 게 변경 등기고 등기 후에 등기상의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후발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이야 터졌다 1번이 답니다 자 6번의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진정명의 회복을 진정명의 회복을 뭐라고 회복을 원으로 해서 이전능이 하는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 아니죠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 저 민법도 이런 판례가 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자 민법 몇 조 108조 통종에서의 뭐예요 가장매매 이 가장매미로 A라는 사람의 뭐예요 자 채무 뭐예요 이 챗고 채무 A가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소송할 것 같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 뭐예요 친척 앞으로 뭐 했어요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1번 통종의회사 표시에서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서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뤘는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배신을 때려갖고 뭐예요 뭐 했어요 이거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얘기지 금평한테 이 사람은 뭐예요 갑가리 통종의사를 모르는 선이에요 선이다 선이에 뭐라고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 갑이 열받죠 열받다 열받으니까 자 이 등기를 뭐예요 말살을 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동의가 필요한데 병이 뭐예요 동의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3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이 등기를 말살 수 없으니까 동의서를 안 주니까 원인을 뭐래 해서 진정 뭐예요 명의 회복을 원인해서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해와요 이게 등기 할 수 있다 물론 이거 선인삼자니까 보호받으니까 이걸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 원인의 무효치소 있죠 무효치소로 인해서 자 그 권리사항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할 수 없을 때는 자 다시 뭐 할 수 있는 건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의 진정 명의의 원인이란 이전 등기란 등기 부상의 등기 명의니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권리자 등기를 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뭐예요 소유권 등기 하는 것을 말한다 서 있죠 이런 경우도 있죠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뭐예요 1번 소유권을 잊었는 게 갑이에요 자 2번 잊었는 게 뭐예요 누가 김사기가 뭐예요 김사기가 공무소를 유지해서 뭐예요 무권리자죠 그 얘 믿고 뭐해도 얘 믿고 뭐예요 부동산 자취득해도 무권리자예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두 등기를 다 말소해야지만이 자기 권리를 해보갈 수 있죠 음 근데 그렇게 뭐예요 하려니까 번거로우니까 누굴 상대로 병아 네가 무권리자다 왜 무권리자 믿고 샀으니까 공신력 없다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 이거 잊었는 게 해달라 원인을 뭘 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해서 해달라 이것도 이제 자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판례가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판례가 이런 게 있어갖고 어 여기 저당권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진정명의 못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말소 등기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을 판례가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 245페이지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중요한 것은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건 이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자 매매 계약을 맺은 날짜가 원인 날짜예요 자 상속은 돌아가신 날짜 유형도 마찬가지 있죠 수용은 뭐예요 보상을 다 주고 수용 시기 있죠 어 그 공간 공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추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어요 보상금을 다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시기 시기가 그 수용 시기가 원인 날짜예요 어 근데 자 근데 진정명의 회복은 뭐 계약도 아니고 무슨 사실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날짜고 등기 원인은 존재해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등기 원인 존재하는데 뭐가 없다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뭐가 없다고 일자가 뭐예요 날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 245페이지에 245페이지 그 님번 있죠 님번 자 님번에 자 주춰보세요 신청정부에는 등기 목적을 소유권이 존재하는 게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재하나 등기 원인 날짜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의 원인은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등기 인청할 경우에 판결서가 원인인서가 자 원인인서이지만 공동으로 할 때는 원인인서 없음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일단 모두 가능하고 공동신청도 가능하고 단독신청도 가능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시냐면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중요한 원인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원인 중에 원인 중에 있죠 이렇게 시의자 들어가는 거 있죠 두 글자 중에 두 글자 중에 시의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신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신탁이나 수용이나 상속이나 앞에 시의자가 있는 거 이건 단독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나머지 다 공동이에요 매매도 공동의 원칙이고 이것도 공동이고 이것도 공동이에요 항상 뭐라고 글자가 두 글자인데 뭐가 들어가는 거 시의자가 앞에 들어가 있는 거 항상 뭐로 하는 거 원인이 시의자가 들어가는 두 글자는 단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진정명의 회복의안 이전능기는 판결에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틀려요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의 원칙이고 예의가 단독이에요 근데 단독으로 할 때는 판결서 받죠 이 판결서 받으면 자 이 판결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증서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자 그 다음 앞에 이제 뭘 공부할 때 대주권 구분건물 등기할 때 대주권 등기 의전 등기 그랬죠 이건 이제 공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복습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는 구분건물 있죠 구분건물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일동 전체 일동 만약에 예컨대 만약에 이렇게 자 구분건물 한마디로 뭐예요 빌라가 있다 치다 구분건물이 네 개 있어요 일동 전체 표지해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뭐라고 전유분 표지해부가 있어요 그러면 전유분 표지해부가 있으면 어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일동 전체 표지해부 이 상단에는 일동 건물에 뭐예요 건물 표시를 쓰고 일동 건물 표시를 쓰고 일동 건물에 대한 뭐예요 표시를 쓰고 뭐 예컨대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뭐예요 백건지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지방 2층 연립주택 1층 2층 면적 쓰고 그 아래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표지해부에 있는 대지권에 뭐예요 대지권에 목적이 무슨 표시 목적이 뭐예요 토지 표시를 쓴다는 게요 이 토지 등기부 이 토지 등기부 표지해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대면적 400제곱미터라는 자 이 표시가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에 각 뭐예요 각 자 구분건물 표지해부에는 101호 1025 2025 뭐예요 2025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400이니까 이 101호 102호 자 2015 2025 이 구분건물 소유권자들이 이 땅에 대해서 갖는 뭐예요 땅 비율이 400분의 100이다 400분의 뭐예요 400분의 100이다 400분의 100이다 400분의 100이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일체성의 원리죠 일체성의 원리 모든 집합건물 구분건물의 그 전유 부분 구분건물 소유권자는 이 구분건물은 법에 의해서 뭐하고 땅에 대한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일체성의 원리다 일체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 잊어낸 게 안 해도 건물 등기부에 잊어낸 게 하고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하면 효리가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이 대지권 이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그죠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이 구분건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불상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불상은 일단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첫 번째 불상은 일단 구분건물은 자 일단 구분건물은 구조상 이용사 이렇게 구조상 이용사 자 구조상 독립성이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 뭐야 객관적 요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구분건물의 그 소유권자들이 건물 소유권자들이 자 그 의사 있죠 의사 주관적인 의사 내가 단독주택으로 하겠다면 구분건물을 하겠고 단독건물을 하면 돼요 내가 나눠서 구분건물을 하겠다 하게 되면 구분건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일동건물 뭐예요 일동건물 전부에 뭘 둔다 이게 전부에 1등기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자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두니까 일반 단독건물이나 뭐 일반 단독건물처럼 하나의 부동산에 1등기 기록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구분건물은 자 여기 무슨 말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전부에 뭘 둔다 1등기 기록을 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구분건물은 뭐예요 자 표제부가 하나 있고 일동건물 표제부도 있고 각자 전용 표제부 있죠 표제부가 두 개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구분건물의 등기 편성에 있어서는 일동건물에 뭐예요 표제부를 두고 각 구분건물에 각 굴굴 구성했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뭐라고 일동 뭐가 있고 일동건물 일동건물에 대한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뭐라고 각 구분건물 있죠 각 구분건물에 뭐예요 표제부 자 표제부 및 갑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갑과 울구를 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네 번째 얘기는 네 번째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얘기는 자 이 지금 뭐예요 일동건물 표제부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하고 전유부 하단부에는 뭐예요 이 대지권의 뭐예요 대지권의 표시등기 하니까 자 그 대지권의 표시등기 있죠 대지권의 표시등기 한마디로 뭐예요 400분의 100이라는 대지권의 비율이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어느 표지예요 전유부 표제부에 한다 일동건물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전유부 표제부에 표제부에 자 기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네 번째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얘기는 언제 하느냐 다섯 번째 얘기는 뭐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얘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자 전유부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표시등기 있죠 이런 뭐예요 건물등기부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자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등기하죠 대지권 등기하면 자 토지등기부 상란에 토지등기부 토지등기부 해당구 상란에 해당구 상란에 이렇게 상란에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한다 대지권 뜻등기 자 그러니까 어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다 1번 뭐라고 건축업자가 갑이었죠 그러면 여기다 2번 뭐라고 쓴다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아니면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다 대지권 무슨 등기 뜻등기 하여튼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권으로 상란 그냥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건물등기부 표제부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여섯 번째 볼상이 이거예요 여섯 번째 자 뭐 이후에는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후에 등기 이후에 뭐만해 건물 만해 건물만 말이죠 왜 아까 방금 그렸잖아요 일체성의 원리라 그랬으니까 두 개는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구분 건물과 대지권은 뭐예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일체성의 원리라 했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건물만이라고 얘기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얘기죠 부동산 일부라는 얘기죠 건물만의 잊어든기 못하고 건물만의 뭐라고 저당권 등기 못한다 건물만의 가능한 건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게 뭐예요 전세권 임차권 얘기죠 전세권 임차권 자 소유권이 소유권이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 이후에 어디에 토지 등기 이후에 토지 만해 마찬가지죠 토지 만해 토지 만해 왜 건물등기 잊어든기 하면 여기 뭐 잊어든기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뜻 등기 해놓고 여기다 잊어든기 할 수는 없다는 게 자 토지 만해 잊어든기 못하고 토지 만해 저당권 등기 못한다 근데 가능한 등기는 토지 등기 외에 토지 만해 지상권 지효권 지효권 전세권 임차권 이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책에 자 거기 245페이지에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것이고 자 구분건물 소유권의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 시에 자 구분건물 등기부에 일동건물 표지에 부해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와 전유분 표지에 부해 대지권 표시 등기 하죠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뜻등기 건물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할 때는 등기관의 집권으로 그 대지 목적인 대지 목적인 토지 기록에 해당구에 대지권의 뜻등기를 한다 대지권 뜻등기 구별을 쭉 해두시고 일체성의 원리 받죠 넘겨보시면 어디에 246페이지에 자 246페이지에 거기 대지권 등기 효력에서 자 전유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리에서 등기법은 구분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 대지권 등기 한 다음에 이후에 전유분과 사용권에 대해서 일체에 생기는 물건면동은 건물등기부에 기록하고 그 효력은 땅까지 미신다고 규정됐다 아니게 그 다음에 거기 그 5번에 자 분리처분 등기 나오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등기 할 때는 토지 기록에는 이전등기 못하고 대지권 등기한 건물등기 건물만에 이전등기 못하고 토지 등기 외에 저당권 못하고 건물등기 저당권 못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247쪽 247쪽이 뭐예요 6번 등기 실행이 가능한 등기 그래서 대지권 등기 된 건물에 대한 전세권 2차권 그 다음에 니은번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그 토지 기록에 지상권, 지효권, 전세금 입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물론 대지권 등기 전에 있죠 전에는 이런 규정을 받지 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구분건물 나오면 일단 7개 있죠 7개 자 이걸 만약에 귀약상 공용부분 뭐로 주자니까 이거 자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주자하게 되면 귀약상 공용부분은 7번 뭐라고 귀약상 공용부분은 자 공용부분은 뭐만 둔다 이거 표제부만 둔다 뭐 안 둔다고 표 제부만 둔다 이렇게 몇 가지만 여러분 이게 7가지 있죠 이 7가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시험문제 나오면 이게 시험문제 나오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자 그래서 지금 소유권이 넣는 게 중요한데 소유권이 넣는기는 자 지금 뭐예요 모든 소유권이 넣는기는 꼼꼼히 좀 봐주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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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